일본에서 살리쿠 앞바다에서 다시 강진이 발생하면서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살리쿠 앞바다의 지진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은 연동지진에 대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지진이란 여러 진원지에서 동시에 또는 짧은 간격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지진을 뜻합니다. 지하에선 플레이트끼리 서로 눌러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한 곳에서 걸쇠가 풀리고 균형이 깨지면 거대 지진도 연동될 수 있습니다.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발생한 흔들림이 일본의 관동지역과 중부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앞바다까지 파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최근 미해연에서 이상진역까지 발생을 하였으므로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기로 보더라도 3월 말까지 경계를 해야 하고 또한 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하루 뒤가 바로 3월 3일 초승달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의 큰 지진으로부터 2주 정도 지나서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주 후인 3월 16일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와카야마현에서 관측되었고 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달입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 횟수가 갑자기 감소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1월에 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 발생 전에도 일주일에 5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의 구마모토 대지진 전에도 약 일주일에 5번 정도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진 횟수의 감소가 많아질수록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은 일주일에 4번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야기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일 주기가 되는 다음 주 금요일 3월 11일을 되돌아보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살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에서는 해저 거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9.1의 강진으로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11년 전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폭발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삼중 재난이 발생했으며 지진이 일어나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잇따라 들이닥친 이들 재난의 상처는 1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치유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여진과 쓰나미까지 닥치면서 일본 12개 도도부현에서 1만 5,899명이 사망하고 2,527명이 실종됐으며 완전히 파괴된 건물이 12만 1,992호 반파된 건물은 28만 2,920호에 달했습니다. 22만 8,863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당시 내각 총리대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6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강진 발생 이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황하에서 갑자기 강진이 발생하면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한순간에 난민이 된 시민들은 대피소로 몰렸고 칸막이조차 없던 대피소는 거대한 강당과 같은 곳에 얇은 장판과 담열을 깔아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특성상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일본 내에서는 재해 피해로 인한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분들은 이런 대지진의 최대의 위기 시기에는 혼자 사시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진 발생 때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대책과 물과 비상식량, 담열 등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진 발생 시에 도시방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지진에 강한 건축물의 내진 설계,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저감 대책 등 다양한 방재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정도의 일본 역사상 최대의 위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